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3학년, 현역, 엔수, 반수, 사탄원 하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제가 짧은 시간 동안 2박 3일 동안 전국 투어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학원에 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는 분들도 있고 이런 선물도 주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전주, 광주, 울산, 창원, 대구, 대전, 청주, 원주 정말 인간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돌면서 여러분들 정말 공부법이 필요하구나. 제가 원래 학교에 있을 때도 공부법 코칭해 주는 게 전문이었는데 그래서 여름방학 시즌에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선생님 근데 무슨 잘생긴 만남이야? 타이틀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전국에 있는 러셀 분들을 만났거든.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만들어준 거. 근데 첫 번째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데 기출은 꼭 봐야 돼요. 근데 한 번으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 중에 보세요.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딱 등장이 되면 이런 문제가 딱 등장이 되면 기출문제 중에 딱 보면 알아야 돼. 원래는 기출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지금 2024 6평 문제인데 자연 상태로부터의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 형벌 문제잖아. 살인과 달리 살인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거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평가원은 지금 여러분 이거 보고 칸트로 푸는 거예요. 또 의뢰 입장에서는 뒤에 문장이 되게 중요해.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루소거든. 근데 조국에 대한 반역자만 보고 그냥 루소로 푸는 거야. 살인자는 적이다. 이런 식으로. 칸트, 루소, 베카리아. 그래서 이 문항을 토대로 작년 6평이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칸트는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을 주장했던 형벌에서의 사회계약 논자라는 걸 처음 출제한 거야. 그러니까 알려준 거지. 문제에서. 원래 칸트의 사회계약은 영구평화로 내 출제가 됐었는데 국가와 민족 간의 계약으로 한 단계 높은 법적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 국제연맹으로. 국제연맹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칸트가 국가 간의 제약 없이는 영구평화 실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 중요한 선지는 뭐였냐면 작년 6평에서 여기 일단 3번.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루소가 안다는 거야. 추방. 추방도 처음 출제됐거든.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알려준 거지. 분리시켜요. 라고. 그 다음 칸트의 사회계약술도 처음 출제하다 보니까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너는 간과하고 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게 그러면 평가원이 알려줬네. 아 루소와의 공통점이구나. 근데 루소와 칸트의 사회계약의 차이점은 어디 있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계교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2024 6편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풀어봐야 되냐면 수능완성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풀어. 그래서 6편 끝난 다음에 이미 수능완성 5월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작년 수능완성이 뭐가 등판이 되었냐면 칸트의 근원적 사회계약이 등판이 된 거야. 형벌파트 문제에서. 그럼 칸트의 근원적 사회계약은 뭐냐면 이 내용은 그럼 칸트가 누구를 까는 걸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 공부할 때. 그래서 계보가 중요하다 했잖아. 내가 항상. 잘로기 때부터. 칸트는 베카리아 까기라고. 루소의 영향을 받았고. 일반의지의 공개적인 천명.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그냥 루소로 풀걸? 그거 연구평화로 인해서 칸트가 한 이야기예요. 수특 자료에서. 공법은 일반의지의 공개적인 천명. 일반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거지. 오늘 지금 새로운 지식을 잘 가져가야 돼. 여러분들 주변에 왜 김주수생강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지?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베카리아 까하면서 칸트는 근원적 사회계약인데 근원적 사회계약은 뭐냐면 경향성 배제하고 오직 순수 이성적인 존재만 모여가지고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내용이 이미 많이 출제됐던 뭐냐면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부가받아야 된다. 부가해야 된다. 오직 정헌명령으로.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럼 아까 루소와 칸트의 공통점은 사회계약을 토대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가져다가 정당화시켰는데. 사회계약으로. 그렇다면 칸트는 사회계약은 시민이 자신의 생명을 위임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 루소는 사회계약 맺을 때 자신의 생명을 위임했잖아. 국가에다가. 모든 권리 양도하면서. 근데 칸트의 사회계약에는 그럼 그런 내용이 있냐 없냐. 있을까 없을까요. 사형제도 찬생했으니까.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칸트는 사회계약에는 시민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처분하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있지 않다고. 왜? 근원적 사회계약이니까 그딴 내용이 없다니까. 루소는 사회계약의 목적이 자신의 생명 보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국가의 조건부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죽이면 나도 생명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칸트는 무슨 사회계약의 목적이 생명 보존이고 경향성이고 이딴 거 필요 없이 오로지 사회계약의 목적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단일한 의지. 많이 법칙 수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단일한 의지가 법칙 수입적이다. 2023 수능입니다. 이런 게 이해가 돼야지. 그게 바로 칸트의 사회계약 내용이야. 보편적으로 만장일치해서 딱 법칙 수립했는데 그 법 레츠에다가는 법은 바로 뭐냐면 정원 명령이라는 거죠. 무슨 나의 생명 보존이 위해 생명 보존이 된다면 사회계약을 토대로 사형 찬성? 이딴 게 아니라니까. 오로지 근원적인 사회계약. 형벌은 범죄를 지열놨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부과된다. 무슨 법으로? 동해보호법으로. 그 동해보호법은 뭐라 했어요? 말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효과면이라 했잖아. 효과면. 누가 와갖고 나한테 욕했는데 동해보호법 한답시고 그럼 제자한테 똑같이 너 서봐. 똑같이 서! 그대로. 욕해. 그게 동해보호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동해보호가 아니라. 효과면에서의 동해보호법이라고. 그게 올해의 6평이죠. 동해보호법만이. 형벌의 양과지를 결정하니까. 칸트. 그래서 이렇게 수안을 토대로 우리는 어떤 내용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지 아는 거야. 칸트와 루스와 공통점은 사회계약설자 입장에서 살인자에 대한 상형 찬성했지만 칸트의 사회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군요. 그래서 기출과 수특수안이 같이 돌아야 돼요. 공부가. 근데 큰일 났어. 수특도 안 봤어. 수안도 안 봤어. 기출도 안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출은 2021 거부터 봐야 돼요. 여름방학 때. 2021부터 여러분 교육과정니까. 평가원 거. 제 것 잘 되는 기출 분석서도 평가원 것만 돼 있잖아. 2021, 2022, 2023, 2024. 여름방학 때 안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시간 정해놓고. 그리고 수특도 봐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무엇도 봐야 되냐면 수안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수특을 봐야 되는 첫 번째 당위성을 이야기해드리면 계속 국가에서도 연계율을 높인다고 이야기하고 교육과정상에서 출제한다고 강조를 연계규제하고 있는데 나는 김종익만 믿고 연계규제 하나도 안 볼래. 김종익이 다 해주겠지. 물론 다 해주지. 그렇지만 너의 자신감 문제라니까. 내가 여러분들 부모 특강 가면 꼭 6평 직전에 여러분들 수특 풀었는지 한번 펼쳐보란단 말이야. 근데 집에 없지. 학교에 짱박아 놨지. 왜? 안 풀었으니까. 어? 아니. 당해년도 수능을 보면서 연계규제를 문제도 하나도 안 풀어놓고 수능 전날 여러분 막 자신감 생길 것 같아? 수능 전날 책상에 꽂혀있는 수특 딱 꺼내놓고 새하해. 역시 난 김종익 믿고 다 됐어. 수특 너는 새하얀 종이책으로 내가 그냥 버려주겠어. 버려주겠어. 자신감 안 생겨요. 봤어야 자신감이 생기지. 물론 수능 볼 때 와 이거 수특에서 연계됐어. 이거 수안에서 연계됐어. 그건 우리 같은 강사들이 느낄 수 있는 거지. 수원생이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할지라도 연계규제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올해 수안에 등장시킨 찰스 베이츠. 작년에 수특. 올해 수특에 등판시켰던 레건의 동등한 도덕적 지위. 이런 개념들을 봐야 된다니까. 기출에 나와 있는 칸트는 이성은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 맞을까? 맞아요. 그게 2023 평가한 내용이에요. 선생님 방어전은요? 그건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나를 잡고 보셔야 돼요. 수특, 수안은. 여러분 사탐 공부를 퐁당퐁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이틀, 삼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과목 두 개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 공부할 시간이 130일이면 65분밖에 안 남을 수 있는지. 공부할 시간이에요. 주말 같은 때, 여름방학 때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나를 딱 정해놓고 수특, 수안은 다 15챕터잖아요. 다른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15챕터에 해당하는 걸 나를 잡고 봐야 돼. 그런데 보는데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거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수특, 수안도 제시문을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해가 돼야 돼, 내용이. 내용 이해가. 답 맞추는 것보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수특이 솔직히 어렵지 않다 보니까 안 틀리고 틀린 문항 해설지만 보고 다 풀었다고 제끼거든.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질문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세세한 내용들을. 세세한 내용을 알려면 답을 해설지를 보고 매겨버리세요. 그리고 읽어 꼼꼼히. 수특도 그렇고 수안도 그렇고. 그렇게 3일씩 3일씩 하세요. 꼼꼼히. 먼저 수특부터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기본 문제 제시문부터 꼼꼼하게. 기본 문제 제시문에 중요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실전 문제도 그렇고. 제시문이 중요한 거야.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해설지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해설지에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있는지. 보시면 지식의 양이 폭발할 겁니다. 진짜 생윤윤사에 대한 이해도가 급상승할 거야. 공부법 하나만 바꾼 걸로. 틀린 공부법으로 계속 공부하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바꿔야지 방법을. 현역대에 있다가 왜 N수 때 갑자기 내 강의를 미친듯이 막 찾아와가지고 엄청 많이 듣는 이유가. 공부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바꾸려면 일단 수특을 내가 말한 대로 보고 제시문 꼼꼼히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도 그렇게 읽어봐. 문제 풀고. 답 맞추고 동그라미 막 치면서 오 이해? 다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필요없어. 제시문 처음 문장 단어부터 마침표까지 이해가 됐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수안을 끝까지 실전 모의고사까지 읽어보세요. 제시문을. 풀면 더 좋지. 근데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매겨놓고 일단 읽어보시라고요. 그게 여름방학 때 여러분 할 일입니다. 이미 이게 된 사람이 있어. 내 강의 잘 따라오면서. 전국 팔도를 돌아봤더니 내 강의를 듣고 이걸 다 이미 해가지고 뭐 질문만 하면 앞에서 질문 대답 잘한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런 아이들이 기분 좋으니까 막 상품도 주고 왔지. 가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연구실로 올 재원이 될 거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샘이 되시길. 내가 항상 기원하면서. 그럼 나랑 같이 일할 수 있잖아. 함께 있으면서. 여름방학 소중히 보내세요. 그때 기출. 첫 번째 오부터 수특. 그 다음에 기출. 수안. 어떻게 하라고? 다 이해가 됐는지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잘잘자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내 거를 잘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효과를 느끼는 거지. 전혀 본인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김종인 너만 믿겠어. 네가 다 해줘. 그럼 내가 수능을 대신 봐주지 그냥. 그럼 이건 종교잖아 그냥. 나를 믿는 거고 비나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인 공부도 해야지. 그리고 나를 활용해야죠. 아셨죠? 그럴 수 있는 더운 여름입니다. 힘들죠? 지치고. 그렇지만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내 강의를 듣고 내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던지면 잘잘자잘. 기특한 잘잘자잘에서 큰 효과를 보게 되고 수능 때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여름방학. 여름일기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체크하시면서 수특, 기출, 수안. 잘 보시고 자신감 있는 수능 현장으로 들어가는 너가 되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세상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정말 눈물 나게 감사했던 강연 내용과 책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아침에 하루에 눈을 뜰 수 있음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최근에 친한 피디님의 동료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인간은 정말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가 달라져 보이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을 수 있음에 그걸 보고 공부할 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가라고. 누가 나를 이렇게 그려주는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오늘 교재가 뭐냐 김종인. 뭐야? 인스타에 사진은 보정 좀 그만하라니까. 오늘 또 밥은 뭐야 이거. 학교 급식 메뉴 뭐야? 내 급식비 어디 갔어? 무상지원이잖아.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데 다 지나가면서 쟤는 왜 또 저러고 입고 왔고 쟤는 머리 스타일 왜 저러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니까. 엄만 또 왜 저러고 입고 아빠는 또 왜 저러고 입고 그러지 말고 하루를 다 감사하게. 그럴 수 있는 시작이 제가 강의 때 얘기했다. 아침부터 웃으라니까. 그리고 감사하게 공부하세요. 그래야 즐겁게 하루가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름방학 시간 잘 보내시면서 여름 보내시면서 연구실에 올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